아 오랜만에 면 댄트 좋아 어 케이크야 먹는 거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망지다 한 번 먹어볼래? 다 들려 나 카메라 켜놓고 왔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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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밥 먹게 돼 밥 먹게 돼 한국어로구 어? 너무 맛있어 itives 감사합니다. 잠긴 캠핑장인데 제 카트 가지고 왔거든요. 일단 이걸로 날라 보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놀랬어. 어디야? 아 오레가노 창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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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럼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 저 이렇게 처음이에요 동생네 의자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제안이 진짜 한 10년 전에 아직 완전 뜨거워지기 전이니까 맛있다 짱 추워요 제 텐트 여러분 이 텐트 나름 괜찮은데요 아 빛이 너무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저는 애들 기다리러 제 텐트로 들어왔어요 저기는 춥다 저희는 여기서 그냥 막 재미로 잔다 그랬는데 제 분은 이따가 여기 와서 고기만 먹고 집에 가서 잔대요 춥긴 추워요 진짜로 요즘에 아 펜히트 이제 예열됐다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도 추웠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금 영하 1도 밤에는 그래도 지난주 제가 캠핑 갔을 때보단 좀 덜 춥네요 영하 8도까지 밖에 안 떨어져요 으으으 징헌거 추위가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아 애들 오기 전에 데펴놓으려고 지금 펜히트 틀었거든요 아 오랜만에 면댄트 좋아 아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앞으로 싸워 아 진짜 뭐해 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닌데 하하하하 아니 앞에 하자고 나오자 뭐 한다고 네 우리 왕자들 왔어 각자 베개 꼭 들고 왔어 하하하하 민아 이모 텐트로 들어가 어디 큰가 저기 저기 하얀거 하얀걸로 들어가 하얀거 하얀거 나 술 하나 나 저 찐 하나 먹어볼까 그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나나 먹자 애비스 무서운 얘기는 나는 할 줄 보자 민아 이거 더 곱아봐 우리가 있어 이거 할머니 마음에 들었구만 하하하하 가자 이거 사봤거든요 이거 나초 치즈향이래 얘는 아 프로 모양이야 예 아 음 야 이거 겁내만 여기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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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아일럴이야 하하하 거품밖에 안 나는데 응 어 거기다 놔둬줘 특살대적 뭐지 라거인데 라거? 정적 이 맛이 정적 라거다 질 라거 태라 왜 태라 아니야 태라 맞아 맞아 괜찮아잖아 응 여기 확실히 여기 하면 춥지 응 무노마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구마잉 맛있지 야 너 사투리 안 쓴다면서 괜찮구마잉 이거 사투리거든 너가 그때 난 사투리 안 쓴다 이랬지않아 괜찮구마잉 괜찮구마잉 지우가 가끔씩 옛날에 사투리 톡톡 튀어나는데 아닌 척하도록 얘네 나한테만 사투리 수 있고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요즘 응 아빠 짠 뭐야 언니가 엄청나 아빠 그래 아빠 나 색깔이 이거 끝이야 너무 인긴데 어 얘네 쫀득이 됐어 쫀득이 예쁜다 갖고 있다며 응 내 거야 하하하하하하 가방이 있어 근데 가방은 안 가봤잖아 여기 엄청 내 거야 물 양사 챙길 수 있어 너 내 건 없어 응 내 것만 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내 입에 헐러넣어 응 응 아까 거기가 엄청 따뜻했다 그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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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좋아하는 가리 다 좋아해 다 있어 고기 자를 땐 이것만 하는 건 편한 게 없어 응 응 여러분 저희 오늘 이거 먹어볼 거예요 저희 질부가 저 먹인다고 사왔어요 컨텐츠를 위해서 두 개 하나만 꺼내 아니야 하나는 파고 하나는 실비 김치야 아 그래? 어 종류가 달라? 베페야? 이모는 쌈장막이 없어 양파조림은 없어? 양파 있어 하 당연히 양파조림 이거 아니야? 오늘 잘생겼죠? 너무 생겨 이건 뭐야? 팔 아 나 진 줄 알지 아 뭐야 하 하 나는 손님 근데 종류가 없지 왜 한 거야? 예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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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코레이션 몰라요? 예쁜 건가? 아 예쁘긴 한데 아 포장마차 느낌 나잖아 정둥합이 뭘 꼬아 그럼 제가 원래 종류 안 좋아하는데 한번 해봤어 정둥합이 뭘 꼬아 정둥합이 뭘 꼬아 오디오 꽉 차네요 정둥합이 뭘 꼬아 진짜 기운 게 불고 오 아 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줘 오 맞어 왜? 드디어 의상 아 많이 먹고싶으니까 의상 불을 확 올려 봐 오 주차했어? 내가 배를를 가 어 그래 살았어 아래는 진짜 시원하고 위에는 엄청 쎄지 그치 야 겁나 시원해? 겁나 더 일어나면은 확 달라 더 얼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아 우리 제보 왔어 자네가 가운데 안 돼 아 여기 있어 나 있어요? 나 있어 마이 러브 우리 제보 왔어 아 그렇게 추웠어? 근데 밖에 지금 더 추워졌어 슬비야 야 양 많네 어머 아줌마 왜 꼬리가 길어요? 아니 받아보라고 오빠 한 번 드셔보세요 아 받아? 제보 받아봐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도 않게 그냥 먹어보고 다음에 두기랑 그냥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빠가 안 먹어봤잖아 아니야 진짜 매움이야 어머 먹어봤어? 아니 그리고 생김치면 더 맵다 그랬어 맵독 익으면 좀 들어야 돼 그래요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 사 장아파 장아파 그것도 먹었잖아 아 불닭볶음면 비교가 되냐고 그게 여기 지금 김닭게 맵들이가 어디 왔어? 김닭이래 지금 맛있어? 이거 안 매워? 전 허세 아니야 허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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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워 안 매워 네? 어 왜 근데 싼 먹으면 또 먹어? 아니 그건 원래 먹지 응 그냥 먹었어 안 먹어 미나나 먹지마 하나 덤벼 하나 덤벼 그래 계속 먹어 응 오빠 다 다 먹어 전원장 허세 아니야 파는 괜찮을 수도 있어 아 그래? 그래도 좀 닦고 먹어 양념이 진짜 더 이벌지 근데 저 누굴까 봐 양념이 때문에 한 번이야 집에 가도 돼 혼자 일어난 거야 네 어 와 와 와 먹으면 인정이래 너무 인정이래 아직 아니요 안 먹는데 아직 왜 저래? 진짜라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어떻게 먹었나요? 집에 먹었나요? 저 필립이 아직여 응 그래? 그럼 요즘 좀 달라졌나? 나 때는 죽을 뻔했는데 너 봐봐 먹어봐 난 그리고 양념 살았어 들어갈 때는 안 매웠는데 지금 먹었어 하하하 아니 왜 매워 더 가벼워 한 번 휴비야 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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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먹는 거 먹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먹는 거 보는 사람은 재미있네 아니 맛있다니까 맛있다 한 번 먹어볼래? 먹어봐 고춧가루 또 먹으면 안 매워 진짜 하나도 맛있다 고기죠? 야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술탐구 일단 먹고 소금이 일단 먹이고 술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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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냥 나 같이 와 친한 친구야? 아니야 이번에 면을 이렇게 끓여갖고 응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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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먹을게. 숟가락이 있냐? 응. 무서울 것 같은데. 내 욕하는 다 들려. 나 카메라 켜놓고 왔어. 이거만 먹은다고? 응. 두부 있잖아. 우리 두부하고 가서 대리암급한 데 가서 큰 거 샀어. 우리 애들 보라, 아쉬웠다고. 뭐 해야지 하면서 술 한잔 줄까? 어휴. 우리 약간 더 나아가. 채점들이 기쁘죠. 왜? 어? 시점? 싫어. correct. 얘기 좀 응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셋, 셋. 미니. 배가 불쌍해? 하하. 하하하. 아니, 어? 좋아해. 어? 짜증나. 아, 연기 좀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